근데 자꾸 엄청 끊기네 음... 오...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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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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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에 대이가 무슨 뜻인지 자꾸 대이를 넣을라 그래. 대이는 그것들인데 여기에 한글이잖아. 여기에 그들이란 말이 보이냐. 그 코끼들은 가볍다란 말을 하려는데 왜 자꾸 대이를 집어넣으려 그래. 더겠지. 더. 그가 더잖아. 그 코끼리들은 가볍다는 뭐예요. 또 끊겼어?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와이파이 있는 곳에서 자라고 하세요. 오케이. 뭐 준비됐으면 와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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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